언제나 저희 채널을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고요. 오늘은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재미있는 작품이네요. 네, 맞습니다. 미야베 미우키 단편집 중에 들어있는 이 아이는 누구 아이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그 제목부터가 흥미롭죠? 네, 굉장히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누구 아인가요?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작품이 우리 이웃의 범죄인데, 이 제목으로 단편집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 이게 1990년도 작품인데, 미야베 미우키의 초창기 작품이에요. 첫 번째 단편집.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풋풋한 맛도 있고요. 네. 그리고 좀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주제는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듣다 보면 아,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미미 여사라고 해야 더 잘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야베 미우키 기작가의 단편. 이 아이는 누구 아이?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쉴 새 없이 쳐대던 어느 날 밤인데요. 14살 소년 사토시는 부모님이 집을 비운 관계로 혼자 있습니다. 이런 날이 무서울 법도 하긴 한데, 사토시는 수술 때문에 오랜 병원 생활을 하면서 보살핌을 받았던 터라, 오랜만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밤 10시를 향해 가고 있는 시간, 현관에 벨이 울리는데요. 현관 등을 켜고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굳은 날씨로 인해 비바람이 얼굴에 쏟아집니다. 사토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문이 닫히려고 하는데, 그 문을 방문자의 손이 단단히 붙듭니다. 사토시의 집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젊은 여자였는데요. 문을 붙들고서 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만, 문 닫지 마. 안으로 좀 들어가게 해줘. 여자다. 헐렁한 레인코트를 푹 뒤집어 쓰듯이 껴있고 후드를 쓰고 있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체격이 좋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사토시가 물으려는 순간 번개가 번쩍 뺐다. 아이고, 깜짝이야. 번개 정말 싫다. 저 부탁이니까 안으로 좀 들여보내달라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현관으로 뛰어들었다. 어깨며 옷자락이며 소매에서 빗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다. 여자가 웃으면서 후드를 벗으려고 손을 뻗자 14살짜리 소년 사토시의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다. 후드 안에서 젊디 젊은 얼굴이 나타났다. 20대 후반, 고작해야 서른 두세 살 정도일까? 윤기 있는 머리카락을 가르마를 타서 좌우로 늘어뜨렸다. 넓은 이마는 하얗고 짙은 눈썹과 그 아래 커다란 눈이 뚜렷하다. 근데 저 누구신지... 14살 소년 사토시가 물었다. 저, 우두커니 서 있지 말고 코트로 벗는 것을 좀 도와줘. 흠뻑 젖었단 말이야. 이 아이가 처지면 곤란해. 네? 이 아이라뇨? 아이가 있어요? 여자가 냉큼 코트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그제야 겨우 알 수 있었다. 그 여자의 체격이 좋아 보인 이유는 아기띠를 하고 아기를 아는 채 그 위에다가 코트를 입었기 때문이다. 아기는 한 살 정도 됐을까? 뺨은 동그랗고 부드러워 보이는 머리카락이 이마에 찰싹 달라붙어 있다. 여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쿨쿨 잠들어 있다. 우리 아기 귀엽지? 삿보로에 1박 2일 일정으로 가셨어요. 사토시가 대답했다. 그러자 여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혼자 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린다. 내가 갑자기 온 거니까 그걸 알고 도망쳤을 리는 없겠지? 죄송한데 실례지만 무슨 일이신데요? 사토시가 최대한 위험있게 다시 물었다. 저 사토시 군이지? 나이는 14살이고 그리고 미치오 씨의 아들 맞지? 잘 부탁해. 여자가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자는 사토시에게 자신이 사토시 아버지의 애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미사토 에미이고요. 아기는 아직 아버지의 호적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성을 따 미사토 하즈키입니다. 딸이고요. 이 수상한 여자 미사토 에미는 사토시의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토시의 아버지가 피우는 담배가 캐스터마일드라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토시는 이 여자가 자신의 아버지가 피우는 담배를 정확히 알고 있다 해도 아버지에게 숨겨둔 아이는 절대 없을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토시의 아버지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을 리 없다는 사실을 사토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갑자기 쳐들어온 이 여자 미사토 에미에게 말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 몹시 곤란합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정확히 나오는데요. 일단 미사토 에미는 사토시 아버지의 담배나 커피 취향 등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사토시에게 피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토시에게 나도 너의 어머니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 아기는 네 여동생이니까 네가 오빠다. 라는 등의 얘기를 합니다. 사토시가 미사토 에미에게 자신의 아버지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이 일하던 그 술집 바에서 만났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사토시의 아버지는 앞뒤 분간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종종 들어오곤 합니다. 결국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남자이긴 한 거죠. 이때 미사토 에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아버지가 처음 내 맨션에 묵고 간 날이 바로 2년 전 오늘이었어. 그러니까 오늘은 기념일이고 그때 우리 아기 하즈키를 임신했으니까 말이야. 이 말을 듣고 사토시가 당시에 아버지의 복장이라든가 가지고 있던 물건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그녀는 기억을 더듬듯이 띄엄띄엄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봐 사토시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하즈키가 태어난 날은 작년 5월 5일 네 아버지가 내 맨션에 묵고 간 날은 재작년 7월 12일 혈액형은 나는 A형 네 아버지도 A형 그러니까 우리 아기 하즈키도 당연히 A형 근데 혈액형만으로는 증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자 미사토 에미가 노려보면서 말한다. 참 건방지네. 뭐야 그 말투는? 내가 그럼 다른 남자하고 맞는 아이를 네 아버지한테 떠넘기려고 한다는 거야? 이 아이는 네 아버지 아이가 맞다고? 사토 에미는 스스로 겁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순간 무서워졌다. 그런데 그 순간 미사토 에미는 천연덕스럽게 얼굴 표정을 바꾸더니 샤워라도 할까? 하면서 중얼거린다. 그러더니 사토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저 사토미 내가 샤워하는 동안에 하즈키를 봐줄 수 있지? 봐줘야지 니가 오빠잖아. 정말이지 멋진 타이밍으로 아기 하즈키가 사토미한테 동그란 손을 뻗으며 잘 움직이지 않는 혀로 옹알옹알 거린다. 그러자 미사토 에미가 사토미에게 말한다. 거부하 하즈미가 너한테 오빠라고 하잖아. 아는구나 하즈키. 역시 피가 이어진 남매라니까. 14살 소년 사토미는 갑작스런 상황에 현기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사토미는 수상한 여자 미사토 에미가 욕실을 쓰는 동안 아기 하즈키를 잘 돌봅니다. 웃으며 옹알거리는 아기 하즈키를 보니 기분이 복잡하면서도 귀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 미사토 에미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 목말라 하는 것 같은 아기에게 우유병에 주스를 담아줍니다. 아기 하즈키를 향한 미사토 에미의 시선은 꽤 따뜻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이상한 여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사토미가 미사토 에미에게 묻습니다. 저기요. 당신 말대로 하즈키가 정말로 우리 아버지의 아이라면 왜 좀 더 빨리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미사토 에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연다. 그건 말이야. 처음에는 혼자서 키우려고 했었거든. 근데 나도 지쳐버렸어. 역시 여자 혼자 힘으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절대 무리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생각인 건가요? 사토미가 이렇게 묻자 미사토 에미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사토미가 계속 말을 이어간다. 저 당신이 하는 말을 전부 인정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난 아버지가 아니니까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건 나도 알아. 미사토 에미가 답했다. 근데 이렇게 궂은 날에 날씨도 정말 안 좋은데 당신과 아기를 내쫓을 수는 없겠다 싶기는 해요. 아 어떡하나? 저기요. 제가 잘만한 곳을 좀 마련해 볼게요. 그러자 미사토 에미가 말한다. 너 정말 착하구나. 근데 말이야 그보다 먼저 머리를 좀 말리고 싶은데 그동안 하즈키를 좀 봐주지 않겠니? 소파에 내려놓으면 엉금엉금 키면서 알아서 잘 놀 거야. 이렇게 말하고 미사토 에미가 훌쩍 일어서버렸기 때문에 사토미는 흠칫흠칫 하즈키를 안고 바닥에 내려놓았다. 하즈키는 왕성하게 이리지리 움직이면서 뭐든지 만졌다 잡아당겼다 하였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둔 미사토 에미의 가방을 치고 기세 좋게 끌어당겨 떨어뜨리는 모습에 사토미는 그만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순간 아, 아기의 손님은 굉장하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사토미는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 가방을 원래대로 놓으려 했다. 그런데 아기가 잡아당겼던 그 가방에서 붉은 카드 지갑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미사토 에미의 운전면허증과 사진 석 장이 있었는데요. 그 중 한 장은 사토미 부모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최근의 모습이었는데요. 부모님이 장보러 갔을 때 몰래 찍은 것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은 교복을 입은 사토미의 사진인데요. 사진 속에서 사토미가 목발을 짚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토미가 수술하고 목발을 짚고 다녔던 한 달 전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이 조금 묘한데요. 분명 14살 소년 사토미와 닮긴 했지만 그 사진 속의 인물이 사토미는 아니고요. 사진도 꽤 오래돼 보입니다. 그 사진 속에서는 사토미가 모르는 세일러복 차림의 여자아이도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배경으로 뉴스 전광판이 보였고 거기에 요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사토미는 그 여자아이도 자신과 좀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토미는 사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서 머릿속이 하얘졌고요. 동시에 같이 떨어졌던 미사토에미의 운전면허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면허증 속의 사진은 미사토에미가 분명한데 거기에 적힌 이름은 미사토에미가 아니라 사이토에미였습니다. 그리고 갱신일은 올해 생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사토미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 수상한 여자가 자기 가족들의 뒷조사를 했던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단서라도 잡아두기 위해 면허증에 적힌 주소를 벗겨 적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이 되자 무섭게 내리던 비가 그쳤습니다. 주방에서는 미사토에미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중인 14살 소년 사토미는 아기 하즈끼와 놀아주고 있었는데요. 그때 미사토에미가 사토미에게 말을 겁니다. 이봐 사토미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 몇 시쯤 돌아올 예정이야? 글쎄요. 뭐 저녁에 오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마 한에다에 도착하시면 전화하실 거예요. 그러고는 몇 시간 동안 미사토에미는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오후 2시 35분쯤 미사토에미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그녀는 떨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사토미가 묻는다. 왜 그렇게 떠세요? 왜 그러세요? 무서우세요? 미사토에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토미를 보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치듯이 말한다. 시끄러워. 너 따위는 이해 못해. 나하고 하즈키는 아 진짜 불공평해. 이렇게 너처럼 부모가 있어서 편하게 지내는 아이도 있는데 어째서 하즈키는... 그러면서 그녀는 계속 달려들듯이 이렇게 말을 이어간다. 사실 전부 거짓말이었어. 하즈키 아버지는 네 아버지가 아니야. 그런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고. 진짜 아버지는 도망쳐버려서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나 혼자서 어떻게 하즈키를 키우란 말이야? 네 아버지라면 사람이 좋으니까 걸려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 적당히 얘기를 꾸며내서 취한 서슬에 생겨난 아이라고 하면 될 거라고 말이야. 네 아버지라면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것뿐이야. 미사토에미는 낚아채듯이 아기 하즈키를 안고는 가방을 움켜쥐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끝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와서 겁먹어버리랄. 참 부끄럽다. 계산 차고야. 도저히 못 견디겠어. 미안해. 전부 거짓말이었어. 그러더니 그녀는 사토미의 집에서 문을 쾅 닫고 달려나갔다. 사토미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문과 울분이 교차하더니 미사토에미의 얼굴과 하즈키의 목소리 또 자신을 닮은 사람의 이상한 사진 등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는 사이 저녁 6시쯤이 되자 사토미의 부모님이 들어오셨고 사토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풀리지 않은 의문투성이 속에서 사토미는 적어두었던 미사토에미의 면허증 주소를 가지고 그녀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주소를 갖고 있었음에도 그녀를 찾아내는 데에는 일주일이나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잠시 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그렇게 찾아온 미사토라는 작은 문패가 있는 다세대 주택 앞에서 사토미는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미사토에미가 낮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집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토미는 그녀를 기다렸고 드디어 아기 하즈키를 안고 오는 미사토에미를 만났습니다. 미사토에미는 사토미를 보자 경연이라도 일으킬 듯 매우 놀랍니다. 그렇게 집안에 들어섰는데요. 이렇게 미사토에미의 집에 들어서자 거기에는 아담한 불단에 아직 새것인 위패가 있었습니다. 그 불단에 있는 사진은 바로 미사토에미의 남편이었고요. 서른 중반쯤 돼 보이는 사진 속의 그 남자는 14살 소년 사토미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일단 사토미는 향을 올리고 미사토에미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미사토에미씨의 운전면회증에는 이름이 사이토에미라고 돼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성과 주소는 결혼하기 전의 것이죠. 갱신일까지 변경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겁니까? 그 덕에 찾기 힘들었다고요. 미사토에미는 작은 목소리로 나는 장롱면허니까 하고 중얼거렸고 사토미는 말을 이어가기 시작한다. 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시죠. 나도 계속 모른 채로 두고 싶어요. 네가 알고 있다니 대체 뭘 알고 있는데? 미사토에미가 묻자 사토미는 계속 말을 이어간다. 사실 저는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것도 비배우자 간의 인공수정 AID로요. 우리 아버지는 아이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의논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나는 아버지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걸 알게 된 건 얼마 전에 다리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끝나기 시작하면서 꾸벅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때 이 주변의 이야기 소리가 제법 들리거든요. 그러자 미사토에미가 눈을 들더니 묻는다. 수술 때라니? 수술 받았어? 한 반년쯤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자전거로 달려가다가 좌회전하는 대형 트럭 뒷바퀴에 말려 들어갔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죠. 근데 여기저기 봉합자국투성이에요. 왼쪽 다리 복합골절이 특히나 성가셔서 뭐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도 완전치는 않아요. 네가 다리 다친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때 네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네. 사토미는 당시 워낙 크게 다쳐서 수혈을 했습니다. 그때 혈액형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부모님과 주치의를 통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눈치채고 알게 된 거죠. 자신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인공수정을 해서 자신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사토미는 큰 충격이었지만 사고 당시 어머니 못지않게 정말 죽을 만큼 걱정하던 아버지를 보았고 그런 모습들에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토미는 출생의 비밀에 대해 듣지 못했다면 자신이 아버지와 피가 이어져 있지 않다는 말 따위는 절대 믿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토미는 미사토 에미가 찾아와서 아기 하짓기를 자신의 아버지의 아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믿지 않았던 거죠. 사토미가 미사토 에미를 보면서 말한다. 입 밖으로 말하지 않은 건 뭐 몇 번이나 말하지만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기 때문이죠. 사실 당신과 하즈키가 돌아가고서 바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하즈키를 내 아버지의 아이라고 속이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는 거 그냥 그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진 한 장이 정말 이상한 얘기가 돼버리죠. 사토미는 이렇게 말을 하며 미사토 에미에게 가방에서 떨어진 사진 서욕장과 면허증을 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미사토 에미가 사토미의 집으로 쳐들어왔을 당시 아기 하즈키가 미사토 에미의 가방을 건드리면서 가방 속에서 미사토 에미의 카드 지갑이 떨어졌었죠. 그 속에 있던 사진 석 장 중 두 장은 최근에 사토미와 사토미의 부모를 찍은 사진이었는데 나머지 한 장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사토미를 닮은 듯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사토미는 그 사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사진의 의미를 좀 더 빨리 깨달았어야 했어요. 그 사진의 배경에 뉴스 전광판이 언뜻 찍혀 있는데 거기 요도호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건 요도호 하이제킹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1970년이라는 걸 의미하죠. 지금으로부터 딱 19년 전이에요. 요도호 하이제킹 사건은 일본에서 일본 공산주의 동맹 적군과 9명이 한에다 공항을 출발한 여객길을 납치해서 북한으로 도주한 사건이다. 일본 최초의 항공기 공중 납치 사건인데 범인들은 북한에 도착을 했고 한국과 북한 정부의 도움을 받아 희생자는 없었다. 사토미는 요도호 하이제킹 사건이 일어난 1970년에 대해 언급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 사진에 찍힌 나처럼 보이는 사람은 물론 내가 아니죠. 내가 태어나기 한참 전이었으니까요. 나와 상당히 닮긴 했지만 19년 전에 지금의 나와 비슷한 정도의 나이였던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사토미는 미사토엠이 남편의 위패가 있는 불단으로 몸을 돌렸고 미사토엠이는 얼굴을 들며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 그건 내 남편과 남편의 여동생 사진이야. 남편은 당시에 16살이었고 14살인 지금의 너와 비슷하게 보이지? 근데 니가 빨리 어른스러워진 걸까? 역시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아.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미사토엠이의 죽은 남편이자 사진 속의 그 남자가 14살 소년 사토미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겁니다. 미사토의 죽은 남편이 사토미의 어머니에게 정자를 제공한 셈이죠. 미사토엠이는 자신이 간호사로 일하던 산부인과의 의사였던 남편과 재작년 결혼을 했고 곧 아기 하직기가 생겼습니다. 당시 미사토엠이는 자신의 남편이 정자 제공자였던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후 자신의 남편이 비배우자 간의 인공수정 AID 제공자였던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의대생들은 종종 제공자가 되는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남편이 정자를 제공했던 게 남편 나이 20살 무렵이라고 하니까 남편도 당시에 그 사실에 대해 잊고 지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연히 비밀은 엄수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것에 대해 딱히 반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사토엠이가 맥이 빠진 것처럼 웃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은 그냥 정자 제공자일 뿐이고 태어난 아기의 부모는 어엿되게 따로 있으니까 전혀 반감 같은 건 없었어. 그런데 남편이 사고로 죽고 한 3개월쯤 지난 후였나? 사토시 군이 우리 병원에 들어올 때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신경을 쓰지 않았어. 너 근데 왜 그 병원으로 입원했는지 알고 있니? 그건 바로 네가 그 병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야. 맞아요. 그렇게 쭉 주치의였으니까 말이죠. 사토미가 대답했다. 그러자가 미사토엠이가 계속 말을 이어간다. 근데 우리 병원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어. 도원현 시절의 남편과 네가 꼭 빼닮았잖아. 그래서 비로소 생각이 난 거야. 비배우자 간의 인공수정 AID 말이야. 나이를 생각해도 너는 14살, 남편이 지금 살아있다면 35살. 딱 맞잖아. 근데 네가 그 시술로 태어난 아이인지는 알 수 있을 리가 없었지. 조사할 수 없도록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단념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반쯤 노이로제 상태였거든. 결혼하고 2년이 안 돼서 남편이 죽고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한 어쩌면 우리 아기 하즈키의 오빠일지도 모르는 사토시 군이 옆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서든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거야. 그렇다고 직접 가서 질문을 해보아야 네 부모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해 주실 리가 없잖아. 아 그래서 하즈키가 우리 아버지의 아이라고까지 하면서 이 쳐들어가는 기획을 생각을 해낸 거군요. 사토미가 이렇게 말하자 미사토에미가 꺼져 들어갈 듯한 목소리로 사과를 한다. 그건 정말로 미안해. 미사토에미는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계속 사과를 합니다. 당시에는 자신의 남편과 너무나 닮은 14살 소년 사토미가 자신의 남편이 제공한 정자로 태어난 아이인지 확인하는 것에 혈안이 돼서 사토미의 집에 쳐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사토미의 가족들을 한동안 유심히 관찰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토미의 아버지가 자주 가는 술집도 알게 돼 그 가게에서 일하면서 사토미의 아버지와 만나게 됐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사토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토미는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좋은 분이시지만 만든 적이 없는 아니 그보다도 만들 수 있을 리가 없는 아이를 데리고 오면 뭐 조리있게 딱 잘라 부정할 테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나의 출생에 대한 사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과연 사토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미사토에미가 입을 연다. 근데 말이야 너희 집에 쳐들어갔을 때 그 처음에 이 열이 식구 냉정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을 수 없어지더라. 게다가 잠시 너와 함께 있으면서 마음이 후련해진 기분도 들었고 너는 우리 아기 하즈키한테 상냥하게 잘 대해줬잖아. 확증을 잡지 않아도 나한테는 감히 왔어. 너와 하즈키는 남매라는 사실을 말이야. 그래서 네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식으로 그냥 도망쳐버린 거야. 이렇게 말을 마친 후 미사토에미는 남편의 위패가 있는 불단을 보며 몸을 옮취입니다. 아마 남편에게도 혼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토미에게 미안한 마음을 내비칩니다. 미사토에미가 입을 연다. 저 사토미 이 뭐라고 사과하면 좋을지 그러자 사토미가 밝은 목소리로 답한다. 아니요 아무것도 사과하실 일은 없어요. 나는 옛날부터 비배우자 간의 인공수정 AID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근데 부모님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죠. 뭐 아무도 불쾌한 일을 겪지 않았고요. 다만 다만 미사토에미가 되묻는다. 그러자 사토미가 답을 한다. 저 다만 가끔씩이요 동생 하즈키를 보러 오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러자 미사토에미보다 하즈키가 옹알거리면서 먼저 대답한다.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일을 드러내고 웃어주면서 말이다. 네 소설은 여기가 끝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아이는 누구 아이 제목을 너무 잘 졌어요. 그 제목부터 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네네. 정말로 그 사토시. 사토미. 네. 사토미의 적일일 거라고. 아버지가 어디서 나아갖고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사토시인가요? 사토미인가요? 아 사토미입니다. 사토미. 사토미. 근데 이게 지금 처음에 사토시로 나가서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사토미로 계속 했던 것 같은데요. 아 사토시로 했었나요? 이 첫 쪽에 사토시인데. 그러니까 남자 두 명밖에 안 나와서 헷갈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토시 그리고 미사토. 사토시가 맞습니까? 네네. 사토시고요. 그리고 미사토엠이고요. 끝에 저희가 잠깐 좀 사토미라고 이렇게 좀 전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내용과 상관없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름이 너무 비슷해요. 두 사람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 이제 여자 여기서 주인공 이름이 미사토엠이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사실 이제 소개할 때는 그냥 뭐 성이나 아니면 이름만 소개할 때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애미라고 계속 소개하기가 약간 조금 전달할 때. 맞아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애기 엄마니까 애미 맞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미사토엠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미의 과거. 결혼 전에 성도 또 헷갈리는 성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사이토엠이.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이름이 조금 좀 혼란스러웠을 텐데 어차피 두 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14살짜리 소년. 그리고 30살 전후의 애기 엄마 미사토엠이. 네네. 이거 차고 없이 잘 들으셨길 바라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죄송스러운 거는 14살 소년이 너무 성숙했죠. 목소리가. 이 주인공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워낙 생각이 성숙한 소년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사토씨가 사토씨가 맞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 사토씨가 자기 아버지한테는 숨겨둔 아이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걸 설명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앞부분에 설명에도 나왔는데 얼마나 이렇게 어른스럽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속이 참 깊고요. 그리고 미미어사의 작품 속에 10대 청소년들이 나올 때. 많이 나와요. 미미어사의 애정이 굉장히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작품 속에서. 그렇죠. 네. 청소년들을 대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인물들이 특별히 더 이렇게 좀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역사의 한 자락이 또 숨어 있잖아요. 요로 하이제킹 사건.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 때 요 전광판을 보고 아 이게 그 당시 있었던 사건이니까 몇 년 전에 사진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역으로 추적을 했다는 거죠. 네네. 이게 추리 미스터리 이렇게 장르로는 엮여 있지만 그렇게 묶여 있기는 하지만 그런 요소들도 있기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의 아빠를 찾긴 찾아야 되니까. 네네. 그런 과정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인공수정들을 많이 하고 하시는데. 물론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아 정말 우리 주변에선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인공수정에 관한 것도 이게 조금 뭐 국가별로 조금 그 제약이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일본의 저희 또 얘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은 미야베 미유키의 첫 번째 단편집이죠.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 작품인데요. 우리 이웃의 범죄라는 단편집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단편집에 여러 편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목이 우리 이웃의 범죄인 거잖아요. 네네. 그걸 저희가 다뤘고. 네. 그거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서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재생 목록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라고 이렇게 따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도 한 대여섯 편 하지 않았나요? 네네. 그 정도 하고 있죠. 김지은 아나운서가 했던 작품들 그렇게 재생 목록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 역시 가지고 오시겠죠? 네네.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미아베 미유키의 이 아이는 누구 아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애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